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국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국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래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리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면 내가 에룹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료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치유집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설교 그만하고 그냥 기도만 해줘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몸이 아픈 사람 중에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찬양도 설교도 지금 나에게는 전혀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몸이 아파 죽겠으니 그냥 기도만 좀 빨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오셨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찬양 시간 이렇게 합심 기도 시간 설교 시간 뭐 있겠어요 그냥 순서 따라 의사 만나서 바로 그냥 진단받고 검사하고 처방받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을 때는 그렇게 의사 앞에 가서 우리가 병을 진단받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실 때 우리의 마음과 깊은 영혼을 먼저 다루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치유받는 역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적인 치유 기도보다도 찬양하면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설교 듣다가 그러다가 치유받는 역사가 훨씬 많아요 주님이 친히 친히 여러분들을 고치시는데 그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제 경험에 비춰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치유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치유의 은사가 없지만 예배드리다가 또는 기도해 드리는 중에 치유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내게 치유의 은사가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꼭 은사에 따라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에 은사가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1년에 천명도 넘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죠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없다고 전도 안 하나요? 은사가 없어도 전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은사대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전도의 결실을 보는 경우도 우리에게 흔히 많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 갈래교회 오늘 중창단 정말 찬양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보는데 찬양하시면서 연세 드시는 게 전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더 젊어지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정말 찬양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분의 찬양을 들을 때는 감동도 되고 참 은해도 되죠 은사가 없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은 조금 듣기는 힘들어요 그 중심은 이해가 되는데 듣기는 좀 힘이 들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찬양의 은사가 없다고 찬송 안 합니까?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은사 있는 분만 찬양하셨나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은사 집회가 아니지만 치유 기도회를 하는 거고 또 오늘 주님은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집회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환우들을 기도를 해서 치유받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오늘 정말 너무나 많은 환우들이 고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그날 맡겨드리세요 꼭 안수기도 하는 시간만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놀라웠게 만지시고 또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아마 설교를 듣는 중에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시게 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추레우키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여러분을 은사가 있는 목사에게 온 게 아니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 나오신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너고 3일 뒤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었던 그 3일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건을 행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그때 출애급 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병자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병자가 많아요 뭐 나는 병자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진 않지만 오늘도 아마 몸이 아픈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매 성령집회 때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짧게라도 갔습니다 보혈 찬송을 할 때 그때 보면 성령집회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환자신 것 같아요 몸이 아픈 분들 일어나시라 잘 못 듣고 일어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아 환자가 이렇게 많구나 지금도 이렇게 많으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 할 때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들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질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질병이 너에게는 이제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애굽에는 병으로 인한 고통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아마 의사도 있었고 약도 있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피난을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서 가난한 땅으로 가는 우리도 어디 관광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여행을 한번 떠날 때 몸이 아프면 조심스럽잖아요 아프면 여행 갈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회복이 된 다음에 여행을 가도 가는 거죠 특히 꼭 가야 되는 여행인데 몸이 아프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몸을 관리해도 쉽지 않은데 여행을 떠나면 그것도 저것도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요즘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출애급은 피난이란 말입니다 여행이 아니고 피난이에요 그냥 급하게 자기들 먹을 거 또 귀중품 챙겨가지고 그리고는 그냥 광야로 떠나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언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어떻게 정착할지 막막해요 그런데 몸이 아파요 이게 얼마나 마음의 큰 짐이었을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당장은 먹고 사는 거 마실 물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뭘 먹지 거기 가서? 마실 물은 있을까? 사실 광야 여러분 성지술래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엄재현 목사님 성지술래 성경공부팀 중심으로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성지술래 가보면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게 됩니다 정말 먹을 것 마실 물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병이에요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데 환자만 힘든가요? 몸이 아픈 가족이 있으면 온 가족이 다 힘든 겁니다 그 아픈 환자를 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자식이 아플 때 가족들 다 아픈 거죠 그 아픈 환자를 데리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더라도 아플 수 있잖아요 다 보면은 누구나 다 아픈 그런 질병을 누구나 다 알잖아요 야 광야에서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몸이 아픈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래 우리를 출애급하고 구원해 내신 것뿐만 아니고 치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래 마치 우리 집 근처에 아주 좋은 대학병원이 들어왔다 그거 든든하잖아요 가까이의 병원이 좋은 병원이 생겼다면 그러면 아 조금 몸이 아파도 당장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 다 나와 그리고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환자들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다루실 문제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하고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 사이에 차이해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의사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의료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에요 약을 써야 될 때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병원 가서 고침받는 거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역사는 정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 점을 오늘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할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실 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3일 동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아주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추리국기 14장을 읽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뻤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기뻤을까 아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바다를 건너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뒷제쳐오던 애국 군대가 뒤따라 들어오다가 그만 홍해가 합쳐지는 바람에 바다에 다 수장돼 죽었어요 그걸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 이거 정말 감격도 이런 감격이 없죠 우리는 영화로 봐도 감동이 되는데 실제로 그걸 홍해 건너편 언덕에서 보았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할 만큼 그렇게 기쁜 형편이었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진 않았어요 그들은 홍해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여전히 그들은 피난민이에요 집에서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세간살이 가지고 그리고 광야로 지금 나온 입장입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거고 어디 마실 물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이제부터 광야끼를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따지고 보면 형편이 처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면 고생스럽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슬프고 두렵고 고생스럽고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이 모든 이유는 다 이유가 하나 때문이에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생생하게 경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이 되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피난민 생활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다가 이제 광야끼로 들어섰습니다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3일을 지나고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어요 3일 전에는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던 그 사람들이 아주 얼굴이 굳어버리고 막 폭발 직전이 됐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요즘처럼 무슨 생수가 있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담아서 옮겨갈 수 있어도 사실 3일 지나고 나면 물 없다는 건 심각한데 그 광야끼리에 그들이 무슨 물을 마실 물을 어디서 구해서 가지고 다녔겠어요 정말 속에 원망, 불평, 탄식이거나 목에까지 올라오는 단계까지 3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기가 딱 3일이면 충분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 정말 성령 체험하고 할 때는 다 산과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새들도 막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다 있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 은혜의 감격, 기쁨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자 그런데 그때 물이 나타난 겁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목이 타들어가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목말라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물을 발견했을 때 아우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야 홍해도 갈래신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또 사람이요? 그렇게 다 간사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막 원망할 것 같이 그러다가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갔는데 그 마라의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신 사람이 막 토해내면서 난리도 아니니까 그때 터진 거예요 아우 정말 모세에게 가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는데 여기 성경에는 아주 부드럽게 나옵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메 이렇게 보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수준이 있는 교양이 있는 성도들 같이 보이지만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을 보니까 그들이 그냥 부드럽게 모세 우리 물이 없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나는 믿어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모세를 죽일 듯이 그냥 좀 노려보고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 나왔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모세가 아주 궁금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홍해 앞에서 그 홍해가 눈앞에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올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안 나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 이렇게 했던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위기였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었고 모세조차도 이거 큰일 났네 차라리 마라라는 물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며칠을 더 견뎠을지 모르겠는데 마실 물이 있는 것처럼 있다가 그 물이 쓴 물이라는 걸 알게 난 다음에 확 뒤집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진짜 믿으면 몸이 아파도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거워 염려가 돼요 좀 불편하긴 하고 지금 아픈 게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테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요 아주 급해요 이번에는 좀 고쳐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막 설교하고 찬양하고 아, 이런 걸 좀 안 하고 그냥 빨리 안수기도부터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기본 뿌리가 믿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그렇게 그 믿음을 다루셨어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삼일길, 광략길을 물 없이 걷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믿어지냐 하는 거예요 그 점이 훨씬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프면 누구나 다 마음이 이렇게 확 무너지게 됩니다 안수하는 목사인 저도요 어떤 참 급하고 어려운 위중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 이렇게 기도해서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또는 염려가 제게도 일어나요 고쳐주실 거야 걱정 없어 깨끗하게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있지 않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목사님 앞에서 기도를 받긴 하지만 내가 이거 고침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치료에다가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받을 거다 하는 것에다가 믿음을 두면 자꾸 흔들려요 내 병은 보통 그냥 감기가 아니고 내 병은 말기암인데 감기 같으면 주님이 기도해서 고쳐줄 수 있겠지만 말기암은 아휴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병의 상태를 보면 아 지난번 치유집회 때도 기도 받았었는데 아 집에 갔더니 더 아팠어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전혀 오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기도를 안 받자니 그것도 또 찝찝하고 또 이래서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내가 이런 상태로 기도 받아도 될까?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실까? 믿음이 없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주님은 나를 고치셔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이미 고침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떡하죠? 도대체 나는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붙들려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베드로가 죽을 건 줄 알았어요 그 전에 야고바가 그렇게 처형을 당했거든요 베드로도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묶인 걸 다 풀어주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고 그 간수들은 다 잠이 들게 만들고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교인들에게 갔더니 교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 자체를 베드로의 영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이 믿지 베드로가 풀려날 걸 믿지 않으면서 기도는 왜 해요? 그게 그때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럼 그들은 무슨 기도를 한 거죠?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 전에 야고복과 죽었으니까 그런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곧 풀려날 것은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 믿어지지는 않아도 나를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생명이시고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가 믿는 것은 치유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이 만병의 치유자세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기도하라 하시니 또 믿고 나아가라고 하시니 주님 제가 나갑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정말 믿음 갖는 것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십시오 그들은 눈앞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물이 없어요 그들은 눈앞에 물이 없어요 또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그런 아주 쓴물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뭘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계시고 먹을 만나를 아침에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기 전에 하셨던 훈련이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순종 하나님께서 자기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십니다 25절에 보면 여왁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하나 가리키세요 그리고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마라 쓴물에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질병을 의미하고 그리고 던져진 나뭇가지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단물이 된 것은 완전히 고침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다면 환자들 다 나와 그리고 자기 아픈 데다 손 얹어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나았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환자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복잡한 방법을 쓰셨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이 있기까지 3일 동안 물 없는 광약길을 지나게 하고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걱정이 가슥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라의 쓴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뭇가지가 단물이 되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의도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순종해 가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병이 다 나은 받았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라 실제로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앞부분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리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아픈 거 걱정하지 마 먹을 거 마실 거 그것 하나님 다 공급하시지만 너희들 아프잖아 환자들도 있잖아 앞으로 또 아플 것이 걱정도 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치료해 줄 거야 그러시기 전에 먼저 주님은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보기에 의리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귀를 지키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치료는 급속히 일어날 거야 나는 너희들의 관계 지나는 동안에 애국에서 알았던 병 하나도 알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오신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아플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려면 순종의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진짜 신경 쓸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나병 환자가 되었던 모하베 장군 나만이 치유받으려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에게 왔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기도 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빨리 안수라도 해주세요 나만이야말로 그걸 원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요단강 가서 나와보지도 않고 나와서라도 말을 했으면 그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종을 통해서 요단강 가서 일곱 번 목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만이 막 격분했죠 이런 무리한 일이 어디 있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만에게 진짜 하나님이 고칠 걸 믿느냐 그 다음에 너 무슨 말을 해도 너 순종할 거냐 이 두 가지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는 병 고침받는 게 급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가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는 것은 육신이 부드럽게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게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불순종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러도 나옵니다 몸이 안 아프면 아마 오늘은 불금이었을 거예요 불타는 금요일 갈 때도 얼마나 많아요 놀 때도 너무나 많고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금요일에 성령 집회 나오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고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뭐든지 할게요 주님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그들께 순종할게요 이런 마음이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걸쳐주신다면 뒤바꾸라는 겁니다 먼저 순종해 삶을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고침받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몸이 아프면 하다못해 통증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했더니 통증이 사라졌어요 지난번 미국 집회 갔을 때 첫째 날 호텔에서 자는데 어깨가 엄청 아파요 우선 50기운이 온 것처럼 시차도 바뀌어서 빨리 잠을 자야 내일부터 집회가 시작이 될 텐데 너무너무 통증이 와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아무리 몸을 만지고 누르고 해도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 그때 그나저나 제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미나 때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병원에 가거나 무슨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도 여건도 아니니 주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냥 잤어요 손을 얹었다고 해서 갑자기 싹 다 통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여전히 통증은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잠이 그냥 쭉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놀랄 정도로 아무 통증이 없던 거예요 제 일기에도 그날 그 일을 썼는데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육신이 아플 때 그렇게 뭐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노임을 받았다 이것만 정말 춤을 출 정도로 놀랍잖아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제 속에도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날 일기에도 그걸 쓸 때 이거 진짜 엄청 놀라웠어 내가 갑자기 치유의 은사가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놀라운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을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 신유의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분으로 그렇게 꼽히는 캐드린 콜만 여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신유 사역자예요 진짜 그분의 집회 때는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막 일어났으니까 그 치유 사례 중에 유명한 사례가 조지 오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주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쇳물이 눈에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실명을 한 겁니다 쇳물이 눈에 튀어서 그만 실명을 한 거예요 21년 동안이나 그런데 캐드린 콜만의 집회 때 눈이 떴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캐드린 콜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심령이 살고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귀한 기적입니다 아, 말씀 들어보니까 아멘이네 이렇게 됩니까?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 감기가 고침받는 거 무슨 통증이 사라진 거 암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고 더러워진 내 심령 보율로 깨끗하게 씻은 받은 거 이거 정말 엄청난 기적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몸의 기적은요 어쩌면 아주 작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엄청난 기적에 비하면 구원받은 영혼이 된 것 죄가 사암받은 것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네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보일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것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고침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고침받을까 안 받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엄청난 기적을 받은 사람이 지금 아주 작은 것 가지고서 지금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에는 치유 기적이 함께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병을 주님이 짊어지시는 역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다니 우리의 죄가 다 사음을 받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의 질병도 나음을 얻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작은 육신의 질병의 치유에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러 나오는 거죠 이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를 오늘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던져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러면 쓴물이 단물이 변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다 일어납니다 우리의 병은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병의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의 상처가 많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몰랐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육신의 상처와 달리 본인이 잘 자각이 안 됩니다 나는 무슨 마음의 상처가 있는 줄 몰랐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런 거 없어 마음의 상처 이런 거 없어 그런데 아니었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끔찍하고 또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많이 겪었는지를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안 일어난 걸로 여기 그러나 나는 모른 척하는 나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상처를 안 받은 것처럼 그냥 내 마음 속에 다 묻어두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죠 제가 어떤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오해도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니까 저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제 성격이 참 아이가 애 어른이 된 거죠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애 어른이라고 아니 영락 없이 목사라고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초등학생인데 무슨 목사예요 중학생인데 무슨 목사예요 그건 이상한 아이가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얘는 진짜 목사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 진짜 목사네 그러면 상담받을 필요도 있어요 뭐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 속에 다 누르고 감추고 화내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탓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음식을 하나 먹어도 맛있는 건 맛 없는 거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목사 아들이고 교인들이 다 있는데 나는 뭘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만 또 계속 먹어도 안 되고 항상 바로 밥 앞에 있는 반찬만 먹어요 어느 날은 콩나물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김치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무나물일 수도 있고 그것만 먹어야 돼 고기가 조금 멀리 있어요 절대로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목사 아들이 먹는 것만 밝히고 이런 말 들으면 신방 안 데리고 간대요 그러니까 저는 밥을 얼음처럼 많이 떠줘도 다 먹어야 되고 더 달라고도 남겨도 안 되고 밥 조금 줘도 더 달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배웠어요 불평도 하지 말아야 되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러니 어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럴 때니까요 제가 그렇게 착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건 전부 다 제 마음속에 다 누른 거예요 두려운 순간도 많았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속에서 막 화가 나는 때도 있었고 절대로 그건 내세가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밥을 해줘도 뭘 맛있다고 해야 아 맛있다 보다 이럴 텐데 저는 열심히 먹는 게 맛있는 거였어요 그건 저에게서는 굉장한 상처였어요 그건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누르고 참고 견디고 이랬던 것들이 다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는 동안 저희 군종병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힘든 사람이구나 나 자신만 누르고 참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또 누르고 참게 해결이 됐으면 차라리 좋은데 누르고 참은 것은 어느 순간에 다 폭발해요 또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나 혼자서는 다 뭐 다른 사람들 앞에 패 안 끼치게 잘하지만 함께 사는 데는 또 굉장히 쉽지 않은 유형의 사람 나 자신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진짜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기억들 진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무의식 속에 다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모르는데 가까이 사는 사람은 알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결되지 않은 옛날에 아픈 상처가 있는 겁니다 끔찍한 기억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어요 정말 그것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았고 그런 걸 들었고 그런 걸 겪었어요 그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기를 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집회를 하겠는데 아이들이 마음에 계속 상처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상처받았다고 말을 못해요 아 부부끼리야 하잖아요 부부끼리야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싫으면 싫다 애들은 그걸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계속 속으로 쌓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뭘 잘못하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실망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전부 아이들 속에 문제를 다 일으키는 요인으로 다 쌓여 들어가는 거예요 안수기도 할 때 그런 때가 많습니다 아 단순히 이걸 위해서만 기도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보일러 씻어 달라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상황이 안 바뀝니다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정말 치료받을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왜 꼭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상처만은 나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고칩니까? 자기도 자기 문제를 몰라요 아무리 유명한 상담하는 사람에게 가도 내 속의 상처를 다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놀라워요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가 구원 받았어요 제 마음의 뿌리가 옛날 마음의 상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십자가로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내 삶의 뿌리가 부활의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제 속에 원래 내게 있지 않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것이 여러분의 치유의 시작이에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그 다음에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평안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몸의 병이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플 이유가 없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데 뭐가 더 아플 이유가 있겠어요 자기도 살고 주변 사람도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완전히 치유받게 되는 은혜를 그 다음 출애국기 15장 27절에 가서 엘림에게로 인도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료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한 11km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앞에서 그냥 난리가 났는데 사실 그 11km만 더 가면 엘림 정말 너무나 황홀한 오아시스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길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내가 꿀딱 죽을 것 같은데 마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엘림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눈이 보여요 주님의 눈에는 엘림이 보이고 있어요 주님이 엘림을 보고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눈에 엘림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십자가의 보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보일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